동북공정 시리즈 2입니다. 한복이 중화인민공화국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인 게 아니에요. 네티즌들이 벌써 한복공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한복공정이라는 말을. 왜 이런 거고 했더니 동북공정에 대한 피해의식이 지금 한국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 공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무슨 작업공정 이럴 때 쓰이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영어에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문제도 전체 역사상 중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칸 나라,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당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랬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것은 자국이 자기만 가운데 중국이고 동쪽에는 동의, 서쪽에는 서융, 남쪽에는 남만, 북쪽에는 북적. 이거 다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중하다 할 때 중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당히 차별적인 패권주의가 중국이라는 이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한 나라가 사대를 할 때 큰 걸 섬기는 걸 사대라고 해요. 그럴 때 중국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후민정음 서문에 보면 나란 말삼이 중국의 나라. 이럴 때 중국은 명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나라 이름은 명나라예요. 중국이라는 것은 큰 나라를 자기가 중국인 명나라를 높이 부르기 위해서 쓰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92년에 수교하기 이전에는 우리도 중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중공.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을 또 말한다고 해서 중공, 다 공차거든요. 다 공차예요. 공산당이나 공화국이나. 그런데 중공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한다고 하면 이 두고 한다고 하면 일본국도 일국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라는 것보다 중공이 맞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진화라고 했어요. 진화는 진 나라를 말하는데 쌍스크리트에서 찌나 영어의 차이나 지금 이탈리어는 다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로 부르다가 1980년대에 중국하고 외교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중국 측에서 중국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조만이 들어있고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에 또 알고 보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게 사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앞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정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알고 보면 미국 대사가 아닌 중국이라고 쓴 간판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공이라 그러냐 중국이라 하는데 그쪽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중국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저는 중공이라는 말도 즐겨 씁니다. 한복이 중공 것이다 그 애들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게임 회사의 문제였는데 어떤 아이템을 한복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항의가 됐어요. 한복은 중국 거다 하고 중국 네티즌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또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종료해버렸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소위 유튜버가 또 한복은 중국 거라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그래? 하찮은 인간들 나 우스워 죽겠어. 돌아가 역사 공부 좀 해라. 한국은 좀 떠도 이런 식으로 막 달아가지고 양쪽이 굉장한 소위 네티즌끼리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가영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고구리부터 시작해서 입어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거 아니라는 거죠. 옛날 고구리부터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정말 그런 건가? 저는 30년 동안 고구리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박가영 교수는 그렇게 얘기만 했는데 저는 또 달라요. 전문가로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구리때부터 한복이 내려왔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말한 듯이 한나라나 당나라나 여기서 건너온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네이버에 한번 딱 들어 한복 한번 쳐보면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인용해가지고 전통 한복은 1600년 전간 이어진 고유 한복으로 세계에서 정통성이 가장 길다. 그 근거가 뭐냐? 고구리 고분벽화가 4세기, 6세기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구리의 복식이 나오고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600년 전에 그 복식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누어있는 건 세계도 극히 드무입니다. 이건 대단한 유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나 우아합니다. 고구리 여인의 복식입니다. 보면 지금 두루마기, 제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하고 색깔은 다릅니다만 또 좀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두루마기를 입고 밑에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스님옷을 입었고 이건 향을 들고 가는 하인이고 이런 것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구리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전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위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당나라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한복하고 지금 많이 비슷하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카라 카라를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런데 이쪽에 한번 보면 여인들은 이 카라가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또 저고리를 속에 입었습니다만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를 길쭉하게 이렇게 그냥 입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 쇼를 갖다가 두르고 있어요. 이건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전통적인 소위 당나라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가 이 쇼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여기 지금 수산이 벽화에서 나온 고구리의 옷 복장으로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5세기 거고 이건 7세기 거예요. 이게 훨씬 먼저 그려진 거예요. 이건 유명한 고구리의 쌍기둥 무덤 화문으로는 쌍영총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5세기 그림입니다. 이건 당나라 영태공주 무덤에서 나온 건데 706년이니까 8세기 거의 200년 후에 그려진 겁니다. 이건 200년 뒤에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봐듯이 두루마기 있고 치마 있고 이런 형상이죠. 장나라 여인들 보세요. 아까 봤듯이 긴 옷을 입고 그다음에 쇼를 갖다 두르고 이건 페르시아에서 온 거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줍니까? 이건 8세기의 거고 이것은 5세기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당나라 2현 무덤인데 이게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은 닭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닭 깃털을 이렇게 꽂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아이콘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의. 이 고구려 사람 옷은 지금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길게 이게 조금 짧습니다. 지금보다는. 반 코트쯤 돼요. 반 코트쯤. 좀 짧지만 지금 우리 두루마기하고 갖고 바지를 입었죠. 이 사람들은 보면 달라요. 여기가 여기가. 그리고 옷도 좀 뒤에나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당나라 관리입니다. 여기는 고구리. 그 다음에 이것은 541년에 양나라의 황제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마는 양나라의 두 번째 황제.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온 사신들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신라 백제 고리국이죠. 왜 고구리를 고리라고 했냐. 고구리를 고리라고 했느냐. 고구리는 413년 장수왕 때 장수왕이 즉위하자마자 나라 이름을 고구리에서 고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리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왕건의 고리가 아닙니다. 왕건의 고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깃털을 꽂았죠. 그리고 신라나 또는 백제나 고구리나 다 이런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지 입고. 아주 전통적으로 고구리 때부터 내려온 거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입으면 바지 그다음에 두루마기. 제가 조금만 작게 입으면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좀 넓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이상에서 본부와 같이 고구리, 신라, 백제의 옷은 당나라 옷과 달리 독투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때문에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복을 치면 나온 그 내용입니다. 조선, 고리, 통일신라를 거쳐 고구리 고분벽화의 기본 복인 유, 고, 심화, 저고리 그런 것을 한문으로 표지한 것입니다. 까지 이어진다. 더 나아가 가시적인 자료는 없지만 옛 조선까지도 고조선까지도 이얼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민족문화대과 백과사전에 나온 한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옛 조선에부터 시작해서 당군요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리, 신라, 고리, 조선으로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옷이 한복이라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 아까 우리는 네이버의 최대 사전인 두산백과를 봤죠. 그런데 거기 바이두에서의 백과사전인 백과사전에서는 한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바이두는 중공의 3대 IT기업 중의 하나로서 한업권의 80%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인구가 매일 검색하고 있는 최대의 포털을 사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복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저쪽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복. 바이두에서 한복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을 한 번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복, 조선어, 한국어로는 북한 때문에 조선어로 쓴 겁니다. 한복이라고 쓴다. 조선 반도의 고대 신라왕국에서 고려국과 조선왕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민족의 본토 복장으로 이 한복은 달라요. 한나라 한자입니다. 중국의 한복이 준 영향을 받아서 절대 독특하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민족 현지화를 발전한 복장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긴 봤을 때 하나도 이상할 때가 없듯 같지만 저는 딱 들어오고 이상한 감이 딱 들어요. 왜냐? 여기에 고구리도 빠지고 옛 조선도 빠지고 신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 싹 빠졌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해요. 아까 우리 백과사회는 고구리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옛 조선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시고리 때 최초의 형식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싹 빠졌죠. 고구리벽화 이런 것은 왜 그러면 고구리벽화를 뺐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형태가 갖추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쪽에 나온 바이두입니다. 그러면 한복의 유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한복의 한복이라고 그러는데 한복의 유래는 어디서 왔냐 한복 이 한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한국이니까 한복 이럴지 모르지만 여기에 역사침탈을 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들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역사학자들이 읽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는 고리옷이라고 한다. 옛날 조선시대도 고리라고 그러냐면 이게 코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리고리합니다. 일본에도 가서 보면 임진왜란을 고리. 그러니까 고려의 역이라고 해요. 고구려 전쟁이라고. 역사에서 조선반도에는 이전에 마한진완변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소선족들은 스스로 사만민족이라고 그런다. 사만. 또는 사만자손이라고 그런다. 또는 한민족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상할 거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복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복이라고 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복은 한민족의 옷으로 사만민족 또는 사만자손, 마한진한, 변한 자손들의 옷이다. 여기 보면 언뜻 보면 우리 마저 마한진완변안이 있었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만을 한번 찾아 봅시다. 바이두에서 사만을 한번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이런 답이. 마한진완변안을 사만이라고 한다. 이건 다 아는 거죠. 마한진완변안인데 당시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다. 낭낭현토 진본이 힘든. 그다음에 밑에 낭낭현토 진본이 있었고 밑에는 마한진완변안이 있었고 마한진완변안이 여기가 있고 위에는 한나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한사군이 땅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바이두에 나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바이두에 올라와 있는 지도입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만 이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보세요. 마한진완편안. 그다음에 북쪽은 대방군, 낭낭군, 옥저. 이것은 한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한나라 땅. 같은 한자지만 이것은 이 한자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의 한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복이라고 한 것은 이 나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고구리, 발해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는 마한진완편은 이쪽의 후손들만 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구리 이런 것들 다 날아간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한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음모가 거기도 숨어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동북공정의 결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한은 거기서 아직 계속됩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중국의 지방정권인 부여가, 부여는 우리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의 지방정권이요. 부여 사람에게 병탄되었고 진왕과 변하는 신라에 병탄되었다. 삼국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는데 이 원조는 부여에서 왔어요. 부여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추모, 즉 주몽을 찾아갔는데 왕이 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어요. 그런데 부여는 지금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려가서 세웠다는 거예요. 백제는 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자세히 보면 백제는 기원 660년에 당나라에게 망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나라는 그 이전에 웅진 도덕부를 세웠다. 그러니까 백제도 여기 보면 이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완전히 중국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지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제와 고구리가 중국의 역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면 백제와 신라는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다. 우리는 고구리, 신라, 백제는 한 민족으로 보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이두 백과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번역했을 뿐입니다. 단 한 자도 제가 추구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은 조선왕조 말기 국고인 대한제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제국이란 나라 이름은 바로 고대 삼한연맥에서 비롯됐다. 삼한, 대한제국, 지금 한국. 이건 고구리나 백제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재 조선민족의 구성은 스스로 삼한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마치 중화민족이 화인들이 여망의 자손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한복? 니들 한복이라고 해. 그 한복은 신라 이후야. 지금 앞에 거구리, 거조선이 하나도 안 나오죠. 대단한 음모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나라 이름을 뭐 할까 했더니 한국이라고 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한국이라고 하면 물론 북한에서는 싫어하겠죠. 조선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싫어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만일 한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틀리면 중국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마한, 진한, 변한으로 딱 삼한으로 묶어버리니까. 따라서 고구리나 또는 옛 조선 같은 그런 역사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복의 역사발전, 역사발전 조기, 삼국시기, 왕시고리어, 이희조선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백과사전에 한복의 의외로 내용이 많았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일찍이 보면 중원왕조를 본받았고 중원의 한적입니다. 한적의 복식을 흉내낸 것이다. 그래서 중화문화가 자기 민족에게 쉽게 흡수소화되도록 함으로 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였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이쪽에서 넘어간 거예요. 신라 이후에 넘어오고 고리라든가 조선시대 것도 다 그렇게 넘어온 것이다. 또 관복을 보면 더 말할 거 없는 거죠. 이건 명나라에서 태조가 내린 옷을 입고 있었다. 관복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티즌이 본 사람들이 한복? 그건 우리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위도 쳐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역사를 왜곡해 놓은 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어디에도 조선이라든가 고구리라든가 발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 고구리 발해 조선은 한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나라 5세 역사는 고구리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또 고조선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고구리와 옛날 조선이 중국 거다? 중공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 침탈인 동북공정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3200년 역사를 강탈해 가고 그 옛날 조선 고구리 발해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실천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복공정인 것입니다. 시진핑 조금 좀 그러면 너무 억울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부인 펑리 위아리가 치파오라는 옷을 짚고 있습니다. 이게 치파오입니다. 치파오. 이것은 만주족 옷입니다. 시진핑의 옷은 유럽 옷입니다. 그냥 유럽 옷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중국의 옷은 서양에서 온 것입니까? 중국의 옷은 청나라 것입니까? 이게 지금 한복 전혀 한복이 없어요. 한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한나라의 한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두에 보면 바이두에 치파오를 한번 찾아보세요. 치파오. 자기들이 말하는 중국 옷이라는 치파오를 찾아보니까 중국과 전 세계 중국 여성이 입은 전통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파오가. 그런데 누구도 치파오를 한나라 한복이라고, 전통옷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치파오라는 것은 만주족 기인들, 이 기인이라는 것은 건국 공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군, 화성군을 가져. 그리고 거기서 세금 받아 먹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해요. 그 기인이 입는 것이 치파오예요. 기인이 입는 옷이 치파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들, 이것은 만주족 옷입니다. 전통 한복이 아닙니다. 전통 중국 옷이 아니에요. 자, 이게 보죠. 명나라를 변한 만주족은 한족을 만족 풍속에 동화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하는 변발, 그 다음에 치파오를 강요했어요. 이거 안 입으면 안 돼요. 머리 이렇게 안 깎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나라 치파오는 한복이 아니다. 중국 전통 옷이 아니다. 그럼 원래 한나라 옷은 어떻게 됐냐? 소매가 굉장히 넓었어요. 광동성 동평 한묘에 나온 벽화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소매가 얼마나 넓은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치파오 이 치파오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전부가. 보세요. 넓지 않죠?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 옷이 아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것은 지금 당나라 때 이렇게 입었죠? 이런 식으로 당나라 옷. 그런데 전통 한복은 이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지금 짭죠? 당나라 때 이미. 그러면 한나라 것이 당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만주족 옷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구당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상의 음악은 호곡을 연주하고 호곡이라는 것은 오랑케의 곡을 연주하고 귀인들의 식사는 전부 호식을 대접하고 호식도 오랑케 음식입니다. 선비와 부인들은 다투어 호복을 입는다. 이것은 오랑케 옷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당나라에 여자들이 딱 있는데 보면 남자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있어요. 이것은 다 호복입니다. 호복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이었어요. 오랑케 옷을 입는 게.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투르판 아스타나에서 나온 건데 쇼를 두르고 있는 것, 위에 옷을 치마 입는 것 전부 당나라에 들어온 것이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고 북방인들이 말탈 때 하기 좋은 옷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거예요. 대개 이런 것들을 반영포라고 봅니다. 반영포라는 것은 이게 다 뚱겁다는 거예요. 반영, 이렇게. 이건 전통, 소위 말하는 중국의 한나라부터 내려오는 한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으로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진. 자, 시진핑이 입은 것은 지금 부인이 입은 옷은 이 우선 송나라 거고 이제 속옷은 치파옵입니다. 만주의족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라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입는 건 이건 손문이 1911년도 실행명을 성공한 뒤 개혁정책 일환으로서 공안한 근대예복이지 전통적 복장이 아니에요. 이러한 한나라에 따라 내려온 전통적 복장을 자기들한테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1500년 전 고구리 벽화, 지금 여러분이 두루막이 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것, 여기만 짧으면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마, 주름치마는 안 입는다만 이렇게 전통이 1600명간 우리한테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당나라 복장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한나라 복장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만주족 복장은 고구리의 벽화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고구리의 역사가 우리 전통에 그들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복장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구리 벽화에서 한복의 전통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고구리가 바로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고구리 이전 고조선도 중화인민국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뜬단지 같은 얘기냐. 고구리는 한나라 땅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한나라의 지방정권이고 그렇게 되면 한복도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두백과에서는 한복은 신라, 고리, 조선으로 이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고구리와 조선, 고조선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한복 하나인 것 같지만 여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대하고 아주 우묵한 음모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아니, 고구리가 어떻게 자기 것이야. 단군 조선이 자기 거라고? 이건 말이 안 돼. 못 믿겠다고?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김치공정, 손북공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지 한 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치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든가 중화공화국 것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손흥민이 중국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손흥홍의 자손이라고 또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고 이거 손북공정이야?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네티즌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건 김치공정 또는 김치도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정말 뭘 가지고 김치가 자기 거라고 그러는가 김치공정에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